여러분들 시사 주제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휴먼노이드 로봇 1월달에 여러분들 오픈 AI사의 계열사에서 피규어라는 그런 휴먼노이드, 휴먼로봇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게 나오니까 BMW에서 상업용으로 처음으로 생산 현장에 투입하기 위해서 휴먼노이드 계열사에 계약을 해서 피규어를 도입하기 시작했거든요. 한 1분 가량 여러분들 피규어가 지금 BMW 생산 현장에서 일을 하는 그런 광경을 보니까 일을 참 잘하네요. 조립 라인에 투입됐는데 이게 이제 기사입니다. 이게 7월 4일 기사인데 미국의 BMW 생산 공장에 투입된 휴먼노이드 로봇 피규어 1 첫 참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사람하고 거의 신장이 한 180cm 정도 되네요. 조립 라인에 들어갔는데 아주 일을 잘해요. 정밀도도 거의 1cm 간격으로 미국의 사우스 캐로라이나 주 스파텐버그 공장에 배치한 휴먼노이드 로봇 피규어 1이 차량 조립 과정에 참여해 작업을 수행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최근입니다. BMW 로보틱 스타트업인 피규어 AI 이게 오픈 AI 사이께 열사입니다.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자동차 생산 라인에 휴먼노이드 로봇을 투입해서 앞으로 12개월에 24개월 동안 자체 공장 판금 및 창고 부서의 특정 사업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장이 160cm고 무게가 60km니까 거의 사람하고 비슷한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 수년 내로 근로자를 상당히 대체할 것 같아요. 아주 잘하는데. 이게 이제 피규어 1, O1 모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상하이에서 제7번째 맞는 이런 로봇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중국이 이제 발표를 했네요. 휴먼노이드 로봇을 공개했는데 보시면은 이건 식빵을 집어가지고 식빵도 부서지지 않게 섬시하게 집어가지고 옮기는 내용을 이 이름이 보니까 중국이 이번에 7회째 세계 AI 컨퍼런스 이번에 18대의 휴먼노이드 로봇이 공개가 됐는데 이름이 칭룡 푸른용 중국 최초의 인간 크기 인간 크기를 풀사이즈라고 하거든요. 풀사이즈 휴먼노이드 로봇을 소개했는데 1m 80cm 85kg 칭룡은 빵과 과일을 따로 정리하라는 직원의 음성 지시를 받자 음성으로 이에 답하여 작업을 수행했다. 아주 영상을 보니까 부드럽게 처리하네요. 앞으로 5년에 10년 정도 지나면은 가사를 돕거나 환자의 간병을 맞는 등 활용 범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본다. 이 이름들 이 박람회에 참여해가지고 동아일부 기자가 베이징 특파원에 가가지고 직접 보고 2024년 또 상하이 세계 인공지능대회 7번째 국제행사네요. 이번에 이제 공개한 이게 칭룡인가 하는 중국의 여러분들 풀사이즈의 휴먼노이드 로봇입니다. 보시게 되면 칭룡 책상을 좀 정리해줘 예, 먼저 빵과 과일을 나누어 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구원 지시를 받은 칭룡은 대답과 동시에 양팔을 벌리고 책상을 쳐다본 다음에 잠시대에 팔을 뻗어 빵과 오렌지를 집었고 종류별을 양쪽 바구니에 나누어 담았고 손가락은 다스누리지만 자연스럽게 구부려졌고 부드러운 빵이 망가지지 않을 정도로 집어들었다. 이제 칭룡이라는 그런 피규어 101처럼 그리고 테슬라는 이미 발표된 로봇 옵티머스 2 세대 버전을 시연을 하지 않고 그냥 영상으로 이게 이제 작년 12월에 발표된 테슬라의 로봇인 옵티머스 2 세대죠. 어쨌든 중국도 상당히 그런데 이제 원론적인 연구는 미국이 많이 할 거고 그걸 이제 돈을 버는 상용하는 단계는 중국이 많은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상용하겠죠. 지금 이제 한국에 또 서빙 로봇을 중국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잠식했지 않습니까 휴먼노이드 로봇은 정의로 보게 되면 텍스트 기반의 대규모 언어모델 LLM 곱하기 이미지와 동영상을 포괄하는 대형 멀티모달 모델 LMM을 이용해서 상황을 인식하고 실제 행동까지 하는 최화된 인지의 결정체인 것이다. 이걸 이제 정확하게 휴먼노이드 로봇이 어떻게 작동하는 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벌써 4단계 운전자 필요 없는 수준의 그런 자율주행 자동차도 이번에 선을 보였네. 여기 이제 중국 최대 포탈업트인 바이두의 로빈 리 최고 경영자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오픈 AI사가 엄청난 업데이터를 내놓고 있지만 과연 누가 혜택을 받고 있는가 AI 기초연구뿐만 아니라 로봇이나 AI 단막이나 실제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분야를 응용하는데 더 집중해야 된다. 돈은 중국 기업이 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 사람들은 응용을 잘하니까 그리고 싸게 여러분들 만들 수가 있으니까 벌써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상용화되는 겁니다. 중국은 2025년을 휴먼노이드 로봇 대량 생산의 원년으로 삼고 상용화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핵심 부품인 모터의 가격이 점차 낮아지게 되면 로봇 판매 가격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중국 제조사인 유니트리는 키 127cm의 휴먼노이드 로봇을 9만 9천 위안에 판매하기도 한다. 가격이 한 점씩 이렇게 낮출 수가 있겠죠. 드론과 마찬가지로. 이제 테슬라는 2단계까지 지금 완성이 됐는데 여기는 벌써 4단계 운전자 보조가 없는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습니까. 아무튼 시사 문제도 우리가 관심 있게 보지만 발전하는 그런 기술 문제도 가끔 보면서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넓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